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가지 없는 것 영어 13 going on 30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서든니 30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다 은 2004년 공개된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판타지 영화이다 개리 위니기 감독 조시 골드 스미스 캐시 유스파가 각본을 썼다 제니퍼 가너 마크로팔로 주디 그리어 앤디 서키스가 출연한다 레볼루션 스튜디오가 제작 콜럼비아 픽처스 배급으로 2004년 4월 23일 미국 전역에 개봉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11월 5일 개봉되었다 제니퍼가는 mtv무비 어워드와 틴 초이스 어워드에 후보 지명되었고 dvd는 펀앤드 플러티 에디션 라는 제목으로 재발매되었고 2009년 블루레이가 발매되었다 1987년 오늘로 13살이 된 제나 크리스타 비 알렌 하지만 졸업앨범 사진엔 치아교정기만 보이고 얼짱 루시 알렉산드라 카일에게 왕무실을 당하는 건 생일날도 여전하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돌쇠 같은 남자친구 매색에 받은 생일 선물로 살짝 기분이 풀리려는 순간 자신의 생일 파티에 갑작스레 등장한 불청객 루시가 제안한 천국에서의 7분 게임으로 벽장에 갇히고 만다 그 순간 제시는 빨리 어른이 되길 소원한다 2004년 아침에 눈을 뜬 제나의 눈앞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럭셔리한 생활이 대기 중이다 하룻밤 새 서른 살이 된 그녀는 자신이 잡지에서나 봤던 쭉쭉 빵빵 몸매의 뉴욕 한복판의 호화 파트에 사는 잘나가는 패션 잡지 에디터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그녀를 따돌림 시키던 루시와는 단짝 친구가 되어 있고 재벌급의 잘생긴 헐리우 스타가 내 남자친구라는 것에 흥분한다 하지만 평생 나만 사랑할 것 같던 맷은 정작 자신을 보고도 시큰둥한 반응에 뭔가 허전하고 꿈에서나 바랬던 완벽한 여자의 삶이지만 뭔가 서른 살이 된 자신은 출세욕에 불타는 이기적인 사람이란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실망한 제시는 자신의 삶을 바라던 모습으로 바꿔놓기 위해 어른들의 세계에 뛰어들기로 하고 성인과 소녀가 한몸에 존재하며 벌어지는 깜찍한 소동극이 80년대 추억의 팝음악과 함께 펼쳐지는데 제나 링크를 연기한 제니퍼 가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